한 번 오랜만에 정해 주시죠. 첫 번째 순서. 조세호. 아, 왜 이래. 내가 1번이야? 왜 그래. 아니, 내가 이런 거 싫어한다고 계속 여기서 얘기했는데. 조세호라고 하는 건 뭐야. 왜냐면 형, 형, 장모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 장모님이, 아이고, 우리 사위. 세호야, 갔다 와요. 오케이, 알아서 만나. 형, 세호야. 세호야. 형, 그동안 고마웠어요. 야, 문 열면 이래. 어, 저거.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저기. 못 들어가. 야위치 팀. 형. 이거 그런데 안 들어가면 야위치 팀이에요. 아니, 계속 도전해봐, 한 번. 안에 뭐가 많아. 어? 안에 뭐가 많아. 안에 뭐가 많아. 어, 이랬다, 이랬어. 어, 이랬다, 이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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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열렸어? 그냥 열렸어요? 귀신 못 들어오게 부적부 털어놓는 건가? 어, 들어가. 안녕히, 안녕히. 세호야, 문 닫고.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 가보시겠습니까? 바로 가, 바로 가. 들어가. 자, 준비. 들어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 형도면 시작해야 되나 봐. 어?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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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있나봐. 왜 그래? 형 빨리 하셔야 돼. 시작됐어요. 왜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시작됐어. 발을 한 번 놓고 쇼를 해. 문 닫고 들어가세요. 문 닫으래요. 문 닫으래요. 들어왔어, 발 닫어, 발 닫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 닫으셔야 돼요. 발을 넣어, 일단 넣어. 저 문 닫아주고 올까요? 야, 발로 차,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저 소리가, 일단 종소리가. 미안해. 아, 한 번만 살려줘, 진짜. 어후. 뭐야? 어, 장가벌이. 장가벌이, 장가벌이. 야, 장가벌이. 야, 장가벌이. 야, 저거, 저거, 저거. 너무한다. 나오는 분이 기분이 아니야?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어머. 어, 뭐야. 오 마이 갓. 두 분 시간이야, 뭐야. 야. 야. 이게 뭐야? 더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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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하겠어. 아, 한 번만, 한 번만.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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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니, 아니, 가시면 안 돼요. 어? 형이야? 야, 들어가. 이거 너무 불쌍한데요? 아니, 이게 누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나오시면 포기, 포기가 진짜. 나오고 포기야. 아, 얼마나 무섭길래 저래. 아, 못하겠다, 나는. 아휴. 아! 아, 못해. 못하겠어. 괜찮아? 못해. 어? 못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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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야? 어? 진짜? 포기야, 포기해? 아, 못하겠어. 진짜 무섭나 봐. 아, 일단 나갈게. 어? 일단 나갈게. 나가오는 거야, 진짜로? 야, 갑자기 무서워졌어. 진짜야? 일단 잠깐 나갈게. 아니, 취침을 포기할 정도라고, 저게? 아니, 취침을 포기할 정도라고, 저게? 왜, 왜. 형, 진짜로? 어, 나는 좀 힘든데. 형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난 못해. 이기겠어, 알았어. 어, 진짜? 뭔가를 이렇게 좀. 아, 뭐라고 해야 돼. 아예 안 돼요. 그럼 너 진짜 여기 포기야? 어, 찌린대 나는데? 아니, 아까 다가왔어. 오줌 쌌어? 어, 찌린대는 쌌어? 아니, 그건 아닌데. 집중은 못하겠어. 집중을 하면 안 돼. 아니, 그냥 그냥 거기를 뭐 지나쳐서 뭐 들고 와라고 하겠는데. 어, 뭐야, 뭐야. 뭔가를 못 보겠어. 숨이, 숨이 가빠졌어, 숨이. 아, 나 쫄보는 거 괜찮아. 아, 그럼 준희 형이 한 번 가자. 나는 근데 진짜, 나는 다 좋은데 문제를 못 풀까 봐. 그래서 못 나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안 모르겠다니까. 그래, 이중 먼저 가자, 이중. 준희 형이 먼저 가자. 준희 씨, 도전하겠습니다. 오우. 나 근데 진짜. 너 근데 이런 거 안 무서워하니? 국신의 집 이런 거? 귀신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공포영화 찍는다, 세상에. 오, 완전 꿀팁. 어. 오, 나 더 무서워졌어. 준비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네, 갈게요. 파이팅. 이중 갔다 와. 숙속 키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래. 그러니까 자물쇠를 열면 거기에 숙속 키가 있나 보다. 오. 오, 좋았어. 좋았어. 오, 좋았어. 오. 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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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씨. 오, 오, 깜짝이야. 오, 저기. 쟤도 겁이 많네. 왜 저래. 왜 저래. 저게 뭐야. 나와가 무슨 겁이 없는 사람이야. 야,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문 닫아? 아니야, 아니야. 일하시는 분이 있어. 저분이 제일 무서워. 어우, 저분 뭐야. 문 열릴 때마다 닫아줬어. 아, 씨. 죄송합니다. 요구한 거 아니야? 야, 준희가 저번에 놀랄 정도면 저거 뭐 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찾아. 2.994년? 8월 30일 날씨 말고. 오셨? 뭐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일기가. 아니, 일기. 내용을 이해 못 하겠네, 이게. 어? 플레이 리스트. 카세트 플레이. 카세트, 카세트, 카세트. 카세트, 카세트, 카세트. 카세트, 카세트, 카세트. 카세트 내가 본 거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거네. 아, 씨가 웃긴. 깜짝이야. 아우. 이거네. 아, 씨가 웃긴. 깜짝이야. 아우. 아, 씨가 웃긴.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선물 상자. 이거 선물 상자잖아. 선물. 투, 투데이즈. 아, 미치겠네, 이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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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몇 살이에요? 아, 씨가 웃긴. 깜짝이야. 아, 겁이 많네. 아, 이거 뭐야? 어, 저 육상만이야? 야, 이거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거. 이거 이해해줘야 돼. 나 욕 엄청 했어. 삐쳐리지면 부탁드립니다. 저게 나와, 어쩔 수 없이.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 있다고는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 그냥 저 분위기랑 놀래키는 게 싫어, 그냥. 결혼하고 와이프랑 자고 있는 갑자기 밖에서 소리 났어. 자기가 나가봐. 나갈 수 있어. 난 안 나갈 것 같은데. 아니, 여보. 나가봐, 오빠. 자기가 나가봐. 같이 나가, 같이 나가. 같이 나가, 나 무섭다고. 오빠, 열어봐. 나는 안 무섭겠어? 그래요. 좋은 남편 상입니다. 나 진짜로 미안합니다. 내가 좀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들어갔는데. 아, 식은땅 나가더라고. 맞아, 나도 이럴 때 한 번 있었거든요. 자기가 소리 나면 나가봐 그랬는데. 정말 밉대라고, 와이프가. 아, 난 이런 건 진짜 안 무서워하고. 아, 진짜? 응. 아니, 안 무서워할 수 있지. 투, 투 데이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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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에이. 우와, 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참, 이거 진짜. 아니, 이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게 비번인가? 창문이 어디 있어?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거. 와, 나 왜 이렇게 멍청해. 아. 선물 상자가 있어. 선물이. 오, 깜짝이야. 얘 아니야. 얘. 이게 창문인가? 이게 창문인 것 같은데? 어? 이거다. 오! 창문 손. 도와줘요. 저기요. 도와줘요. 고맙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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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말이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아, 근데 너무 느낌이 안 좋긴 하다. 다섯 개가 있어. 아니, 우리 여섯, 여섯 명인데? 우리 여섯 명이잖아요.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뭐야? 방울 다섯 개를 얻었어. 방울 다섯 개를 얻었어? 이런 것도 아닐 것 같단 말이지. 다물쇠가 없잖아. 다물쇠가 아, 나 진짜 안에서 자야 돼. 아, 나 지금 치겠네. 아, 제발. 아, 아, 가. 어, 이게 잘못된다. 나 이걸 왜 잊어봤지? 이게. 잠깐만. 어, H가 없는데? 아, 미안해요. 우와, 이거 무섭네. 너무 싫은데, 이거. 아,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 나 진짜 안에서 자야 돼. 아, 제발. 아, 미안해. 아. 저기 방울한테 뭐가 써있나? 이거 깨야 되나? 아닌데? 아, 나 미치겠다. 아, 나 너무 간절해.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아, 이게 나 이해를. 안 나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어, 뭐야? 어, 죄송해요. 아, 잠깐만. 어, 뭐야? 어, 죄송해요. 어, 근데 진짜 잘하신다. 어, 근데 진짜 잘하신다. 뭐야? 아, 부딪mi Ст не знаю? 아, 근데 진짜 잘해! 무슨 말인데 뭐 뭐든… 무용하셔 무용하신 분이구나 아니 그게.. 무용하셔 무용하신 분이구나 무용하셔 무용하신 분이구나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진짜 무용하셨죠? 현대무용 현대무용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진짜 난 모르겠어 난 진짜 죄송해요 저도 무용을 해가지고 안 무서워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멋있어요 솔직히 저..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게임하나 보네 어 뭐야? 나 한 번 쇼비 나왔나 봐요 아 이건데 지금 좀비인가 보다 문도 열어주시는 것도 하네 뭐야? 어 뭐야 저분은? 뭐야? 뭐야? 재수 씨야? 뭐야? 마스크는 왜? 나 어차피 실패했어 실패했다고? 실패했어 실패했어 왜왜왜왜왜 너 근데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너 왜 이렇게.. 겁이 아니고 제압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뭘 제압하래? 이 정도 그냥 입만 열면 거잖아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왜 이렇게 겁이 많아?